제종시가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합니다. 올해 역점 내용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시민투표단 인원 확대를 비롯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비중 강화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다각화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성장의 양의 영능은 일상화시키는 시는 이를 위한 순환 사비중인 Baker스 시은이로 미래시를 마치지 시민이 피곤시를 빼앗기 위해 시민아즈에게從 시민아즈의 시위